안녕하세요. 이번 6월 모의고사 잘 보셨나요? 시험을 보신 분들도 그리고 혹시 내년도 이후에 수능을 위해서 이 총평을 해설 강의를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시험은 모든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거 그리고 늘 항상 설명하셨던 것들 그대로 풀었더니 다 맞았어요. 이런 기분 좋은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6월 모평은 기본어의, 기본 문법에 충실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충실하게 들어있었고 란 얘기는 혹시 이 6월 모평을 풀면서 내가 이거 틀렸지, 저것도 틀렸는데 이거는 몰라 라고 했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챙겨두셔야 해요. 반드시 그 문항들을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그리고 보충설명 혹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저한테 확인해서 숙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기본어의라고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어휘문항이면 보통 2번, 3번에서 스펠링을 물어보죠. 그런데 2번, 4번이 끝나고 4번, 5번으로 들어가면 바로 다이어가 나오거든요. 다이어는 그동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어휘의 확장된 의미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다이어 두 문항 4번, 5번 조차도 우리가 늘 항상 강조하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있었고 학습했던 어휘들에서 또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진도를 잘 밟고 가고 있는 중인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6월달 시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돼요. 기본 문법도 아주 기본적인 계속해서 기본이라는 어휘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어미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긴장감이 완화됐습니다. 콕 집어서 한국식 표현, 제가 늘 항상 한 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마치 콩글리시 같은 일본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모두 고르시오 혹은 들어갈 수 없는 표현들 한국어로 해석하면 맞는데 문법적으로도 틀린 게 없는데 나중에 봤더니 틀렸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따라서 의사소통에서도 함정 문제 등급을 꼭 나눌 수 있게 하는 변별력 문제들이 꼭 한두 문항은 나왔었는데 그런 한국식 표현에서도 충분히 이건 한 번어다라는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의사소통 문화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유난히 그림이 많았었죠. 실은 그림으로 보는 순간 이런 뭘까요? 반사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인사표현이 머릿속에 퉁 떠오를 수 있게 힌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따라서 중간 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를 푸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잡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태로 내린 결과는 9월 수능 대비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일단은 진도를 좀 많이 못 나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6월 모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에 아주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다. 아 어떡하지? 너무 초조해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남은 진도 충실히 성실하게 밟아가시면 됩니다. 기출풀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발음이 좀 세네요. 자 기출이라고 강조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해설강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빈출되어 왔던 그 빈출 어휘가 계속 빈출이 되고 장단컨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방대한 어휘 암기에서 여러분들은 그 어휘들을 이 한자들을 언제 다 외우지라는 막막함을 버리시고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단어장에 정리해 가는 것만으로도 9월과 수능 대비로서 충분할 거다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뒷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일본어도 그 작은 페이지 속에 다음과 같은 4개의 파트로 또 내용이 나뉘게 되겠죠. 자 문자 어휘는 보통 첫 번째 페이지 즉 1번에서 5번까지의 문항인데요. 자 바로 카타카나는 1번 문항에서 그리고 기본 어휘가 2번 3번 문항에서 물어봅니다. 철자 물어보죠. 단어 성실하게 물어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자도 같이 2번 3번에서 물어보는데 늘 항상 장음을 가진 단어들을 여러분들한테 함정 파서 물어보게 되고 따라서 이 장음을 가진 어휘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명사도 형용사도 외워가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빈출 어휘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 풀이 기출 문제 단연간의 기출 문제 풀이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2번 3번 문항의 어휘들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수능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의어 같은 경우는 제가 동사에 가장 많아요 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 다음이 이 형용사이고 그 해 시험을 조금 어렵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많은 부사를 시험에 내기도 하는데 늘 항상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해서 동사와 이 형용사에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지 했었던 그 뻔한 단어들이 기출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수능 특강도 좋고요. 제 교재인 요것 봐라 교재도 좋습니다. 이 형용사 나 형용사의 다의어가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를 여러 번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소통과 문화속회는 문제가 섞이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의사소통인 것 같으면서 문화를 물어볼 수도 있고 문화를 물어보는 것 같으면서 이제 독해 형식으로 문제들이 짬뽕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의사소통에서 정말 눈에 띈 게 그림이 참 많이 나왔다. 즉 상황별 의사소통에서 이 상황이 파악이 가시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늘 항상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선택지를 다 읽지 않고 정답만 정답만 고르면서 시간 절약이 참 됐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죠.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아 이런 관용표는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정보 읽기도 두 가지 두 문항이나 나왔습니다. 정보 읽기는 참 독해 지문에선 참 좋죠. 쭉 내려 읽지 않아도 선택지랑 제시문을 비교해 가면서 정답을 명확하게 고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보 읽기 두 문항 나왔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 정보 읽기가 좀 더 명료하게 쉽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 전통 아이템에 관련된 거는 한 개의 문항이 있었고요. 그 외엔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한 대체적인 넓은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일반적인 사회 습관 혹은 요즘 세태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우리 늘 항상 긴장하게 되는 곳은 문법 문형이죠. 그쵸. 27번부터 30번까지가 나오는 해당이 되는 그런 문항인데요. 세 품사의 어미 활용 중에 동사만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의지형과 마스형 너무 쉽잖아요. 아마 스텝 1까지만 들으셨어도 이 두 문법을 다 챙기셨을 텐데 지금은 아무래도 6월 모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9월이나 수능에서는 여기에 나형 용사 정도가 포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형 용사보다는 나형 용사의 어미 활용이 좀 더 재미있거든요. 나로 바뀐다던가 부사로 바꾸는 니로 바뀐다던가 이런 어미 활용의 동사 나형 용사에 중점을 주시고 그 어미 활용 표를 한번 쭉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뉘앙스를 물어보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30번 문항에서 우리 필연의 토에 대한 용법이었는데 하도 나머지 지문들이 확실하고 옳은 문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토를 고르는 것도 혹시 필연의 토를 물어보는 건가라고 재빨리 눈치챌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사도 늘 항상 니라는 조사의 6가지 용법, 대라는 조사의 5가지 용법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가면서 아주 세세하게 공부했었는데 각각 조사들의 대표적인 필수 용법을 전체적으로 훑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정도로 아주 쉽게 조사 문항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혹시 내후년도 혹은 이번 수능도 그렇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조사를 좀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등장한 모든 조사의 용법을 한번 쭉 정리해 가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5개의 조사 중에 어떠한 특정 조사의 여러가지 용법에 대해서 수능에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자 문형도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0번 문항에서 경어도 물어봤고 혹은 가능동사 요은이 이런 문형도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상대평가 시절에 이런 표현도 있어? 이건 JLPT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늘 항상 걱정스럽게 설명드렸던 그런 아주 어려운 문형이 아닌 교육과정의 일본어 1의 범위 안에 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형들이 언급됐거든요. 따라서 6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좀 기분 좋게 푸시고 혹은 틀린 문항이 있었다면 그걸 다시 복습해서 확인하는데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총평을 들으셨다면 우린 곧장 해설강의로 들어가 봐야겠죠. 지금 말씀드렸던 조사의 용법, 문형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정리하면 되는지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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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